사방이 캄캄한 바다 위에서 해경대원이 수색작업에 나섰습니다. 오늘 새벽 0시쯤 인천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갯벌에 안착을 하고 공호텔 내려서 한 명을 구조했는데 구조하고 나니 그분이 두 명이 더 있다. 그래서 기상을 걸어서 다시 수색을 하게 됩니다. 먼저 구조된 60대 여성은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나머지 40대 남녀 두 명은 수색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같은 동호회 소속인 이들은 얕은 바다에서 어폐류 등을 잡는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오늘 이들을 수색하던 중 지난달 이곳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됐던 50대 여성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. 앞서 지난 4월에도 무의도에선 해루질하던 두 명이 밀물에 고립돼 부표를 잡고 버티다 겨우 구조되기도 했습니다. 또 가슴장화 같은 작업복을 착용할 경우 안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